1주차 두 번째 강의는 생체계측 1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체계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루는 것이 이번 시간의 주요 목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학기 강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용어가 있을 텐데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그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해야 될 주요 학습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체신호계측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체신호계측이라는 개념은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 전작과 학생도 그렇고 우리 BM의 학생들도 그렇고 처음 듣는 개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일반적인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측이라는 게 과연 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계측의 개념과 생체신호계측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계측이라고 한다면 대상물, 계측의 대상의 형상이나 물리화학적 현상을 양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상물이 존재해야겠죠. 대상물이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물리나 화학적 현상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 결정한다는 게 다른 얘기로 따지면 측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은 총 4단계의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검출, 그 다음에 변환, 검출된 데이터를 변환이나 전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다시 어떤 처리의 과정을 거쳐서 외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표시의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반적인 계측과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생체신호계측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요. 생체신호계측이라고 하면 생체신호계측은 신체 여러 부위의 현상을 규정된 장치로 측정하여 그 값을 가시적인 형태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필요시 다른 계체와 비교하거나 통계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생체신호계측은 그 대상이 신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신체는 동물이나 그런 다른 종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것이 일단 생체신호계측의 특수성이고요. 그리고 보면 여러 부위, 원하는 부위가 있겠죠. 여러 부위의 현상을 규정된 장치로 측정한다는 것이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규정된 장치라고 하는 것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장치, 혹은 신뢰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가진 의미는 이렇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체온 한두 번은 다 재봤을 것 같은데, 체온계로 우리가 체온을 재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체온계가 아닌 다른 어떤 장치로 우리가 체온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그 장치가 과연 믿을 수 있는 장치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측정 장치가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위험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규정된 장치로 측정하여야 된다는 것이 또 중요한 얘기고요. 그리고 그 값을 가시적인 형태로 신뢰도와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고 필요시 다른 개체와 비교하거나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인체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들은 대부분 항상 측정되는 값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온만 해도 어떤 때는 체온이 36.7도였다가 어떤 때는 5도였다가 37도를 넘어가기도 하고 물론 아프지 않다는 가정하였어요. 그래서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측정했을 때랑, 제가 측정을 받았을 때랑, 제 옆사람이 측정을 받았을 때 사람에 따라서 기초 대사량이 달라지면 체온 자체가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거를 대표값을 하나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통계적인 방법으로 평균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분산을 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생체 신호 계측 역시도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측정 대상이 먼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센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호 처리 장치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출력, 주로 많이 쓰게 되는 LCD의 형태가 될 텐데요. 출력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 먼저 측정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4가지의 생체 신호 계측의 구성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측정 대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측정 대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일반적인 정의가 시스템이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 화학적인 양, 또는 성질, 또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측정 대상의 정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으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총 4가지가 존재합니다. 생체 내부에서 얻는 경우, 생체 표면에서 얻는 경우, 생체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신호, 그리고 생체로부터 분리된 생체 조직이 되어 있고요. 총 4가지가 존재하고, 생체 내부와 지금 생체로부터 분리되는 생체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인체를 절개한다든지, 아니면 주사를 꼽는다든지 하는 형태로 얻게 될 거고요. 이런 어떤 보통 고통이 가해지는 형태가 될 텐데, 절개한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 자체를 침습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고요. 영어로는 인베이시브한, 인베이시브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침습적인 형태로 얻게 되고, 지금 생체 표면, 생체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신호로부터 얻는 경우는 이건 비침습적인, 침습적인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체에 전혀 위해를 가하지 않고 얻는다는 형태로 침습적인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설명했지만, 생체계측 시스템은 계측 대상이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몸의 내부, 지금 두 번째에서 설명했던 이것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몸의 내부, 표면, 조직 샘플을 이용한다. 사람으로부터 얻어진 몸의, 사람의 몸의 내부, 몸의 표면, 몸의 조직 샘플을 이용한다 라는 것이고요. 측정하는 종류에 대해서는 전위, 그러니까 전압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을 다른 의미로 바이오포텐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이오포텐셜이라는 얘기를 이번 학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이 듣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전류, 임피던스, 압력, 온도, 유량. 유량 같은 경우는 주로 혈액과 관련된 측정 대상이 많고요. 혈압을 잰다든지, 아니면 혈액의 속도를 잰다든지 그런 것들이고, 크기, 변위, 화학농도 등이 있는데, 이것은 흔히들 pH농도를 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pH농도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전위, 전류, 임피던스 모두 다 우리가 흔히들, 흔하게 전기회로에서 많이 쓰던 얘기들이죠. 인체에 우리가 전기신호로서 인체에서 신호들이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전기기기들을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을 전기기기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고, 지금 압력이나 온도 같은 경우도 측정을 해야겠죠.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측정기기가 대부분 요즘 전자기기입니다. 그러면 압력이나 온도, 유량, 이런 것들을 변환해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해줄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장치를 이 뒷부분에 설명할 센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특정의 규모는 상식적인 얘기일 텐데요. 몸 전체에 대해서 얻는 것이 있을 거고요. 몸 전체 중에, 우리 몸 중에 특정 기관, 특정 조직에 대해서 얻는 것, 그 다음에 해부학적 구조나 생리학적 구조 등에 의한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얻는 거냐,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얻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센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센서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의 물리량을 다른 종류의 물리량으로 변환해주는 것이 센서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온도를 예로 들면, 우리가 온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 온도 자체는 전기신호가 아니에요. 그쵸? 전기신호가 아니고, 그 온도를 측정하는 기기는, 요즘 예전처럼 수온이 들어간 체온계가 있기도 하지만, 요즘 거의 구경하기 힘들고요. 요즘 많이 쓰는 것은 대부분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보통 귀에 되거나, 아니면 피부에 접촉해서 쓰는 체온계를 많이 씁니다. 물론 측정하기가 편하고 빨라서, 이런 이유로 많이 쓰게 되는데, 이 경우에 온도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어야, 전자체온계가 그 값을 인지를 하고, LCD 표면에 측정 대상의 체온을 정확하게 매길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바꿔주는, 온도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그 장치가 센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뒤에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생체에서 취득하는 물리화학적인 측정량을 관계자가 취급하기 편리한, 여기서 전기적인 출력으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센서는 다른 얘기를 하면 변환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하나의 물리량을 다른 종류의 물리량으로 변환한다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일단 변환장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센서가 가져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측정 대상에게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체온을 재야 되는데, 그 체온계를 몸에 댔더니 체온이 갑자기 더 떨어지거나, 더 올라가게 됐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 체온계를 믿을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측정 대상에게 영향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아예 없으면 좋고요. 있더라도 최소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측정하고자 하는 것에만 반응해야 합니다. 가령 체온계 같은 경우에 온도에만 반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어떤 압력이나 힘에도 관계된다고 하면, 그 체온계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온도 외의 것을 우리가 원하는 전기적인 물리량으로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센서 혹은 온도계가 되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비침습적이어야 합니다. 생체신호계측기기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도, 체온을 반복해서 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젤 때마다 바늘로 찔러야 하고, 사람이 고통을 느껴야 한다고 하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침습적인 것이 추세고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과거에는 혈당 체크,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당 체크를 할 때 피를 한 방울 빼서 검출기기에 넣어서 당수체를 재는 형태로 많이 됐었는데요. 사실 당수체를 재는 것이 귀찮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당뇨 환자들이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늘로 본인의 손끝을 찔러서 피를 한 방울 뽑아야 되는 형태인데,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는 그러지 않고, 그냥 피부에 접촉해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이 개발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비침습적이다, 침습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긴 정의를 써놨습니다. 침습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절개하여 몸의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 이걸 침습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침습적이라고 한다고 하면, 몸을 절개하지 않고 몸의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엑스레이를 예로 들긴 했는데요. 체온계도 대표적인 비침습적인 것이고요. 여기 예를 든 것처럼 침습적인 것은 혈류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혈관을 절단하여 관찰하는 과정, 이걸 침습적인 행위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센서를 정할 때는 측정 범위, 그리고 측정 방법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되고요. 물론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또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한 후에는, 측정 범위, 그리고 이제 측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 범위라고 하는 것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얘기합니다. 동쪽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측정 방법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냥 압력에 의해서 절 건지, 아니면 전기 신호에 의해서 절 건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센서와 관련해서는 아예 한 주를 통틀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센서의 종류는 이제 여기 보면은 열 센서, 그 다음에 기계적 센서. 자, 기계적 센서라고 하는 때에 여기서 이제 기계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힘을 일으키는 겁니다. 힘을 통해서 측정하는 것이냐에 대한 거고요. 자, 전기적인 센서,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센서, 그 다음에 이제 광학 센서가 있는데, 이번 학기에 우리가 다룰 대부분의 이제 그 생체 신호 계측 기기들은 여기 있는 이제 전기적인 센서와 관련된 얘기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회로에 대한 일반적인 이제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편합니다. 그래서 회로 이제 일반적인 배경 지식을 이제 보강 자료로서, 자료로 이제 제작해서 올려두면, 공지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좀 공부를 해서 과거에 이제 뭐 2학년이나 3학년 때 이제 배웠던 내용들일 텐데요. 그 내용들을 좀 다시 리마인드하는 혹은 리뷰하는 과정이 좀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호처리 장치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해주는 장치를 우리가 신호처리 장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시그널 프로세싱이라는 단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자, 말 그대로 이제 센서를 통해서 입력받은 신호를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해주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좀 더 이제 정확한 정의를 같이 살펴보면요. 자, 앞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센서에서 변환된 전기적 출력을, 자, 여기 보시면 전기적 출력을 취급자가 필요로 하는, 다시 말하면 원하는 형태로 적절하게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적절하게 처리를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신호만 뽑아내는 필터링도 이제 신호처리에 범주에 들어갈 것이고요. 노이즈를 제거해준다든지, 아니면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혹은 앰플투드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도 신호처리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자, 신호의 변환 과정도 이 범주에 들어갑니다. 자, 뭐, 우리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신호는 대부분 다 아날로그 신호죠. 자, 그 아날로그 신호를 우리가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는, 자,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는 기구에 맞추어서 신호의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것을 위해, 그러니까 시그널 프로세싱을 하는 그 변환 장치가 주로 컴퓨터입니다. 자, 컴퓨터의 입력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자, 그 바꾸어 주는 과정을 우리가 샘플링, 혹은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ADC와 관련된 과정이 있고, 자, 이것에 대한 내용은 아마도 신호 시스템이나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과목에서 다루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 우리 수업에서도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신호의 증폭, 전압 이득과 관련된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 이유는, 자, 여기 있는 이것이 이제 생체내에서 존재하는 신호이고, 이 신호를 우리가, 자, 여기 있는 이러한 전극들을 이용해서 이제 센싱을 하게 되는데, 자,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측정된 신호가 굉장히 작은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신호를 우리가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요. 우리가 원하는 동적 범위를 가질 수 있도록, 자, 여기 있는 이 앰플리파이어, 혹은 앰프라는 것을 통해서 증폭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도체, 다이오드, 그리고 이제 트레니스톱, 그리고 오피앰프라는 것을, 뭐,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한 4주 동안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증폭과 관련된 것도 이제 신호 처리의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잡음 제거와 관련된 것도 이제 신호 처리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생체 신호의 특징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작은 신호에 노이즈가 같이 존재하게 될 텐데요. 자, 그 중에서 노이즈에 해당하는 신호를 없애고, 우리가 원하는 신호만 남기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필터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요즘에 뭐, 이제 마스크도 사실 필터죠. 자,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도 이제 필터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필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만 남기고, 원치 않는 것을 걸러내는 것이 필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신호 처리의 입장에서는, 자, 노이즈는 우리가 원치 않는 신호이니까 이것은 없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실제 측정된 신호만 남기는 것이 이제 필터, 그러니까 신호 처리 입장에서의 필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출력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출력 같은 경우는 이제 측정 결과를 이제 모니터, 프린터, 스피커 등의 출력 장치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이제 시각, 청각 등을 이용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장치를 이제 출력 장치로 이제 주정을 하구요. ADC 출력 결과를 변환하기 위해서는 ADC에서 이제 나오는 아웃풋을 이제 LCD의 이제 숫자로 변환해서 적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아두이노나 그 라드베리파이 같은 경우 이제 그걸 마이크로컴 혹은 마이크로프로세서라고 부르죠. 그런 식의 이제 마이크로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이 출력단에서 쓰이는 전자기기 중에 하나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설명한 이제 네 가지 이제 측정 대상, 센서, 뭐 신호 처리 장치, 이제 출력 장치, 이렇게 이것들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치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저장, 전송 장치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보조 장치, 그리고 이제 시스템 제어 장치가 있는데요. 저장, 전송 장치는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컴퓨터나 이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를 갖다가 저장하고 전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저장이 디지털화 되었기 때문에 더 편해졌구요. 과거에는 예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겪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엑스레이를 찍고 나면 그 엑스레이 결과가 필름에 프린트되어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프린트되어 나온 필름을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본인들의 방에 있는 이제 형광등이 많이 켜져 있는 그런 이제 측정, 제가 정확한 지금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판에다가 놓고 이제 그 불빛에 투과되는 정보를 갖다가 읽어서 이제 뭐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요즘은 이제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이 컴퓨터로 이제 전송이 되고 디지털화 되었기 때문에 이 저장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전송과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과거보다는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조장치는 여기 써 있는 얘기를 이제 읽어보면 되구요. 말 그대로 이제 뭐 이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장치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에너지 공급 장치도 이제 보조장치의 개념으로 들어가구요. 자 시스템 제어 장치인데요.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여 시스템의 상태 확인 및 정상적 동작을 제어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생체 자체를 자극하거나 제어한다. 자 시스템 제어 장치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MRI나 뭐 X-ray 같은 그런 의료 영상 장치가 있는데 그 의료 영상 장치를 가지고 이제 인체를 촬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뭐 X-ray 빔을 쏘아 준다든지 아니면 MRI에 원하는 어떤 촬영 프로그램을 갖다가 인가시켜 준다든지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의 모든 행동들을 갖다가 다 제어 라고 표현을 하구요. 그런 장치들을 이제 시스템 제어 장치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생체 신호 계측 기기를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를 시스템 제어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이제 개념적으로만 설명하면은 이제 이해가 잘 안되니까요. 체온계라는 이제 실제 상황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체온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은 혹은 물리량은 이제 사람에 대한 것이고 이제 온도를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자 센서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온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정해야 될 게 우리가 그 전자 체온계를 쓸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아날로그 체온계를 쓸 거냐 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전자식으로 된 체온계를 쓰겠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센서라는 것이 이제 변환 장치라고 했잖아요. 어떤 물리량을 우리가 원하는 다른 종류의 물리량으로 변환시켜 주는 거니까 여기서 원하는 물리량이 온도이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전압으로 변환시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도의 변화량을 전압의 변화량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센서가 지금 여기 서마이스터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 전자 체온계에 들어가는 이제 센서이구요. 자 이제 센서를 정할 때 뭐 지금 요 어떤 형태로 변환할지에 대해서도 정해야 되지만 측정 범위와 해상도에 대해서 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온도계가 온도계랑 체온계가 다른 게 온도계는 뭐 0도부터 100도 아니면 뭐 공업용 같은 경우는 뭐 1000도 이상이 올라가는 그런 온도를 재기 위해서 사용되지만 인체에는 어 그 측정 측정을 원하는 온도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부분 뭐 한 플러스 마이너스 5도 뭐 많게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사이에 존재하게 되구요. 일단 36.5도 라고 하는 우리 우리의 이제 평균 체온을 기준으로 뭐 뭐 마이너스 5도 플러스 5도 정도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측정 범위가 되겠죠. 측정 범위가 되는 것이고 자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음 레졸루션 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측정 결과가 어떤 레졸루션을 가질 거냐 어떤 해상도를 가질 거냐 이구요. 체온계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체온계가 대부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현이 됩니다. 뭐 불필요하게 뭐 해상도를 높여서 뭐 0.001도 단위로 우리가 뭐 눈금을 만들겠다 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 프로세싱과 관련된 이제 비용도 높아지고 그 비트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 이제 뭐 프로세서 혹은 ADC의 비용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단가가 높아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자 우리가 원하는 해상도를 정하고 그 해상도에 맞춘 센서를 정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신호 처리 장치 같은 경우는 자 앞에서 얘기 뜬 것처럼 이제 증폭기 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증폭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이득 그러니까 개인을 얼마로 설정할 거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증폭해야지 되느냐 인거를 이제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하면 되는 거고 자 신호 변환기 그 다음에 이제 ADC가 이제 신호 처리 장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같은 형태는 이제 전자 전자 체온계 같은 경우는 이제 LCD가 이제 출력의 출력의 출력 장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되었던 요 ADC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DC 그러니까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이죠.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DC는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 스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샘플링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샘플링을 하고 그 샘플링의 신호를 이제 퀀타이제이션 하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ADC란 장치는 이제 노이즈에 강하고 자 온도나 이제 뭐 기기의 노쇄 그 다음에 기타 외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노이즈에 강한 거지 노이즈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ADC 과정에서 항상 뭐 이것도 이제 전자 전자 기기이기 때문에 항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요 생체신호계측기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신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ADC의 오차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차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신호와 잡음의 크기를 이제 결정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 신호와 잡음의 크기를 갖다가 이제 결정, 혹은 이제 신호와,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가 좋다 나쁘다를 신호와 잡음의 크기를 이용해서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SNR 혹은 시그널2노이즈 레이셔 혹은 신호대 잡음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ADC의 오차를 이 시그널2노이즈 레이셔를 계산해서 이제 오차를 분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NR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자 SNR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신호대 잡음비니까 자 잡음분의 이제 신호, 우리가 원하는 신호, 원하지 않는 신호인거죠. 자 노이즈분의 이제 시그널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자 노이즈는 어떻게 측정할 거며, 이제 시그널은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지. 자 뭐 그냥 막연하게 이제 시그널이 있고 노이즈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시그널을 대표하는 값이 뭐고, 노이즈를 대표하는 값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먼저 정의를 해야지 SNR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다음 자리에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SNR이 갖는 의미를 보면, SNR은 항상 동적 범위 혹은 해상도, 레조루션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 오차분석에 대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생각, 그러니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이제 이 노이즈와 이제 시그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기 위해서 자 어떤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온 신호인 신호의 XT입니다. 이제 시간에 대한 신호고 XT가 있을 때 그 신호는 S와 우리가 원하는 신호, S와 우리가 원치 않은 신호, 노이즈가 더해진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Additive Nois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두 개의 신호가 합해진 결과로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 또 살펴보면 자 신호는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써있듯이 이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뭐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노이즈와 차이가 나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는 점이 일단 차이가 나는 거고 자 정연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가장 쉬운 혹은 가장 흔한 신호이죠. 그래서 뭐 신호 및 시스템에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 어떤 뭐 어떤 신호는 정연파 신호의 서로 다른 주기를 갖는 혹은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프리퀸시를 갖는 신호들의 합으로 수 표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정연파를 가정해서 이제 신호의 크기와 관련된 정의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인소이랄 시그널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이제 삼각형수 형태의 사인웨이브의 형태의 신호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폭이 진폭이 됩니다. 그리고 진폭을 우리가 A다 A 그러니까 CAP A로 지금 이제 정의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신호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최대값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신호가 가질 수 있는 뭐 플러스 보안 플러스 그러니까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상관없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크기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호의 크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A가 그 최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호를 대표하는 값으로써 이제 최대 값을 쓰는 경우에 A를 우리가 신호의 대표 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쓸 수 있는 게 평균 값이죠. 평균 값인데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연속 신호이고 이제 주기 신호이니까 자 연속 신호 그러니까 연속 신호인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제 신호가 존재할 텐데 그래도 얘가 주기 신호의 형태를 띄니까 한 주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호의 평균을 구하는 과정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 신호에서 우리가 한 주기 동안에 이 값을 신호의 평균 값을 정의해 보면 혹은 계산해 보면 답이 0이 되겠죠. 자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이 같은 넓이를 가지기 때문에 0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회로에서 많이 다뤘었던 rms 값입니다. 이제 실효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root mean square 이죠. 그래서 root mean square 같은 경우에는 자 봅시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신호의 제곱을 평균을 내서 거의 다 root를 씌운 형태로 되고 자 얘에 대한 rms 값이 얼마가 되냐면 굳이 계산을 안 해도 거의 다 외웠듯이 자 root 2분의 a가 되죠. 자 이게 이제 신호의 크기를 대표하는 세 가지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잡음 혹은 노이즈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자 잡음의 특징은 이제 예측 가능한 잡음은 제거하기 쉽겠죠. 근데 자 예측 가능한 잡음이 거의 없고 잡음은 보통 이제 랜덤 노이즈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랜덤 노이즈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열. 이제 썸멀 노이즈에 의한 브라우니언 모션에 의한 이제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 장비들은 이제 회로 기판으로써 꾸며져 있고 외부에서 에너지가 공급되고 그 에너지가 이제 열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열이 더 많이 발생할 거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잡음이 더 많이 생성되게 되겠죠. 그래서 전자 기계에 있어서는 잡음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잡음 같은 경우는 크기의 정의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잡음이라는 게 어떤 정해진 값이 아니라 랜덤하게 나타나는 값이고 크기도 다르고 나타나는 시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크기의 정의가 어렵다는 게 이제 신호와는 다른 큰 차이고요. 그래서 잡음의 크기에 대한 확률로써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뭐 규정된 함수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확률로써 표현하게 되고 그래서 특정 신호가 특정 크기를 가지는 신호가 나타나는 빈도를 측정해서 우리가 확률에서 얘기하는 PDF를 구해서 표현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것이 잡음의 평균 값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잡음을 한 번 측정하지 않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한 후에 그 평균 값을 잡음이 갖는 대표 값으로 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생체계측 기계를 알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생체계측 기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측정 대상인 생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생체현상의 특수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자 생체현상의 특수성 즉 이제 생체 측정을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왜 어렵냐 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가변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값이 항상 변한다는 건데요. 자 뭐 뭐 체온이 변하고 혈압이 변하고 혈당 수치가 변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측정하는 그 상태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측정 중에 움직인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 몸이 움직이는 움직이는 동안에 또 이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값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경우에 그 뇌파 측정을 위해서 이제 사람이 가만히 있고 그리고 그 센서가 부착된 형태로 그냥 잘 그냥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혹시나 움직이게 되면 그 센서가 움직일 수 있는 센서의 위치가 바뀔 수도 있고 그 위치가 바뀌는 과정에서 또 뭐 임피던스가 변화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이제 어떤 가변성을 항상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계측이 어렵다 생체계측 자체가 어렵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개체마다 차이가 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기서의 개체는 이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A, B, C 각각이 서로 다른 체온을 가질 거고 뭐 서로 다른 혈압을 가질 거고 뭐 그 조건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갖겠죠. 그래서 어떤 절대값을 갖는다 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값을 갖는 것이 항상 존재하고요. 자,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극들이 생체의 상태 및 특성을 변화시킨다 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뭐 그 어떤 사람의 혈압을 측정한다든지 뭐 그 사람의 어떤 화학적인 물질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압이나 뭐 맥박 아니면 그 스트레스와 관련된 어떤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화학적인 현상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듯이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센서로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센서가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생체계측의 특수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요. 자, 생체계측 기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 혹은 의료기기 형태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주로 이제 환자의 환자를 위해서 많이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체계측 기기는 무엇보다 이제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된다는 게 또 특수합니다. 자,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인체 혹은 특히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환자의 피부에 접촉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 만약에 이 장치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감전이나 이제 화상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환자한테 환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뭐 뭐 경증 환자 말고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성이 요구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몇 번 설명했듯이 높은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데 우리가 측정된 값을 믿어야 그것을 기준으로 이제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의 상태를 갖다가 체크하고 어떤 약물을 투여했을 때 그 약물의 약물의 효능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그 약물을 갖다가 주입하는 것도 의료기기죠. 의료기기 형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의 약물이 인체에 자동으로 주입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신뢰성을 높이려면 가격이 같이 높아져야 되는 게 현재의 문제고요. 그래서 항상 적당한 신뢰성을 갖는 그 기준을 잡고 그 기준만큼의 신뢰성을 갖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것이 항상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측정 과정이 생체 시스템의 특성을 변화시키면 안 된다. 라는 것은 이제 뭐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그리고 측정 신호의 진폭이 작고 낮기 때문에 증폭기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미리볼트 단위 혹은 마이크로볼트 단위에 이제 전기 신호가 측정이 될 거고요.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뭐 원하는 동적 범위를 가질 수 있게 만들지 못하니까 어떤 증폭기가 필요하구요. 그리고 생체 신호는 일반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낮습니다. 이 얘기는 주파수의 범위가 저주파의 형태로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생체 시스템이 이 물질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자 몸에 어떤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왔을 때 감염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죠. 감염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거부 반응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침습적인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 침습적으로 이제 생체 신호를 측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먼저 생각을 하고 거부 반응이 없도록 이제 그 장치를 갖다가 개발을 해야겠죠. 그리고 생체 시스템의 변화 요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뭐 체온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혈당이 높아졌는데 갑자기 밥을 먹지 않았는데 혈당이 높아질 수 있죠. 자 물론 이제 밥을 먹어서 높아졌으면 그 밥을 먹어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의 혈당이 높아졌다 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혈당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생체 시스템의 변화 요인이 파악이 어렵다 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측정 데이터의 수치화 및 정보화가 어렵다는 게 정량적으로 어떤 수치로서 우리가 이 값을 갖다가 대표하는 값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 라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신경 혹은 신경계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신경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다룰 그 의료 기기들 이제 생체 신호 계측 기기들이 대부분 이제 전자 신호를 측정하는 장치들일 거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제 전자 신호를 측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체내에서 나오는 전자 신호를 측정하는 형태일 텐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체내에서 나오는 전자 신호 체내에서 이제 발생한 전자 신호들이 몸 안에서 움직이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신경입니다. 혹은 이제 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계를 이해를 해야 그 전자 신호의 이제 이동 혹은 발생을 갖다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신경계라는 것이 여기 이제 써 있는 것처럼 신경계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물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고 반응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된 계통으로써 생체 내부의 각종 정보 전달은 물론 생체와 외부와의 정보를 교환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체 계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항목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신경계라는 것이 정보 전달을 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듣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자 신경계라는 것이 이제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데 그럼 그 정보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걸 빼먹었군요. 자 신경계라는 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중초신경계가 있고 이제 말초신경계가 있는데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감각기관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 안에는 이제 체성신경계와 이제 자유신경계인데 체성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의식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신경계를 얘기하고요. 자유신경계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심장이 뛴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의 신경계를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신경전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신경계를 이제 통해서 움직이는 신호의 형태가 이제 전기신호의 형태로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신경전의 그리고 이제 여기 써 있지는 않은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바이오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바이오포텐셜을 이해하려면 혹은 신경전의를 이해하려면 이것과 같은 뉴런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하나의 뉴런이고 이제 운동 여기 써있는 것은 지금 운동 뉴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자극이 여기 이제 수상돌기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여기 마일린 수초를 통해서 한쪽 방향으로 전달되죠. 전달되고 이제 근육섬 쪽으로 가서 근육을 갖다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뉴런의 동작 원리이고요. 그래서 이제 뉴런은 일단 외부 자극이 들어왔을 때 탈분극이 일어나서 혹은 엑슨포텐셜이라고 하는 탈분극이 일어나서 지금 정보가 한쪽 방향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써있는 것처럼 뉴런의 안정막 전압은 세포 외부보다 60에서 90mV 정도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가 지금 여기 있는 전위에요. 전위라고 하는게 전압의 차이, 전기적인 위상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외부보다 이만큼 낮은 전위를 갖고 있다 라는 것이 일단 특징이고요. 그래서 활동 전압의 전파는 인체 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주된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마일린이 여기 존재하는데 지금 이 마일린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이제 도선을 얘기할 때 그 겉을 감싸고 있는 피복이 있죠. 절연체가 있는데 절연체 역할을 합니다. 절연체 역할을 하고 자 여기 보이는 이 제가 지금 이거 까먹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신경 부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신호가 그러니까 전기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되고요. 여기 마일린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 전달의 효율성을 높여지기 위해서 외부 절연을 시킵니다. 절연 시키면은 이 정보 전달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자 여기 랑비의 결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 마일린 수초에 감싸져 있지 않은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도약정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신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신호가 전달이 되는 형태로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드 오브 랑비 혹은 랑비 결절을 하는 부분을 한 역할은 이게 전기 신호이고 지금 여기 이 뉴런을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게 되면 이 뉴런 자체가 임피던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항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 신호가 작아지겠죠. 그럼 이 랑비 결절에서 펌프 역할을 합니다. 작아진 전기 신호를 얘가 다시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얘가 또 담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이 랑비의 마일린 수초가 있고 뭐 이런 것보다도 자 인체 내에서 정보의 전달 혹은 교환이 어떤 이제 전기적인 형태로써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어떤 신경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이 이제 우리 뇌가 되고요. 뇌는 뭐 사실은 뭐 이렇게 우리 몸에 비해서는 크게 부피를 많이 차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약 1.4kg, 평균적으로 1.4kg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여기 써있는 숫자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숫자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참고용으로 넣어놓은 거고요. 자 이런 신경들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기 전에 우리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펼쳐보면 뇌 안에는 지금 백질과 회백질 그리고 이제 여기 뇌척수액이 존재하게 되고요. 뇌척수액이 존재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뭐 CSF 혹은 벤트리클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 뇌척수액이 CSF 영어를 CSF라고 하고요. 뇌척수액이 존재하는 부위를 우리가 벤트리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 자체는 이제 CSF라고 하는 그 어떤 이제 액체에 이제 떠있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앞에 세게 했던 신경들은 주로 여기 백질 부분에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보이는 것이 이제 MRI를 이용해서 측정, 아니 그러니까 영상화한 뇌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본 이제 뉴런의 영상입니다. 여기 끝에서 이제 끝에 보면은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제 화학 물질이 이제 채워져 있는 건데 이 화학 물질이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제 정보를 또 전달하게 됩니다. 전기신호가 전달되고 나면 그 말단에서는 그러니까 이 화학 물질들이 또 다시 이온의 형태로 다음 이제 뉴런으로 이제 정보를 전달해 준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넣어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계측 방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계측 방식은 이제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외부, 그 다음에 침습, 표면, 이제 샘플 방식인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외부 측정 방법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이제 생체 신호를 신체 외부의 센서로 측정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보면 적외선 체열 촬영기 요즘 이제 뭐 여러분들 아직 학교를 안 오고 있지만 학교를 오게 되면 건물 1층에 이제 적외선 체열 촬영기를 놓고 그 37.5도가 넘으면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 측정 방법이고요. 엑스레이 같은 어떤 의료 영상 장치도 외부 측정 방법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침습적 측정 방법은 센서를 직접 신체에 삽입하여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혈압을 젤 때 이제 카테터라고 해서요. 혈관에 직접 그 관을 삽입해서 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침습적, 혈관을 절제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침습적인 측정 방법이 될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표면 측정 방법은 이제 신체 표면에 센서를 부착하여 측정하는 방식으로 생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는 장점은 있으나 자 여기 중요한 게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심전도나 이제 이의지 같은 경우 뇌파를 측정하는 건데요. 이 뇌파를 측정하는 심전도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뭐 뇌나 아 죄송합니다. 뇌가 아니라 그 머리의 표면이나 아니면 그 심장 근처에 이제 일렉트롤드를 갖다가 부착해서 그 전기적인 이제 그 값을 측정하게 되는 형태이니까 표면 측정 방법이 맞겠죠. 자 그리고 샘플 측정 방법은 이제 신체로부터 분리된 생체 조직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자 대표적으로 혈액 검사가 이제 샘플 측정 방법에 해당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개척 방법을 규정할,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게 직접 측정 방식이냐 아니면 간접 측정 방식이냐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측정 방식 같은 경우는 측정 대상에 직접 센서를 부착하여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간접 측정 방식은 측정 대상에 측정 대상과 관계에 있는 다른 측정 대상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자 지금 보면은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직접 측정한다라기보다는 영상을 얻는 거죠. 그쵸 영상의 데이터를 얻는 건데 엑스레이를 투과시켜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간접 측정 방법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측정 방식인데요. 자 표본화와 이제 연속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샘플링을 해서 이제 뭐 일부만 얻을 거냐 아니면 다 얻을 거냐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대상 중에 몇 개의 샘플을 선택하여 측정하는 것을 이제 표본화 방식 그리고 본래의 정보를 전부 측정하는 방법을 연속 방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발생 센서와 이제 변조 센서 방식이 있는데요. 발생 센서 방식은 이제 측정 대상에서 얻은 정보를 그대로 신호를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변조 센서 방식은 말 그대로 외부로부터 매체를 이용할 출력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이 있는데 자 아날로그 방식은 말 그대로 인체에서 측정하는 연속적인 양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디지털 방식은 이제 뭐 샘플링과 컨탈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산신호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실시간 방식과 이제 지연시간 방식이 있는데요. 실시간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 발생 즉시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지연시간 방식 같은 경우는 계측 시점과 가공 및 처리 시점의 시간차가 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오늘이 아니고 이제 다른 시간에 추가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룰 이제 마지막 내용이고요. 이제 생체전위 계측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이제 생체전위 계측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제 생체전위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체전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바이오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생체전위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이제 그 전기적 위상차 전위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일어나냐 하면 자 아까 보여줬던 이제 그 뉴런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이제 흥분하게 되면 이제 그래서 흥분세포가 생기게 되면 흥분세포는 전기 자극에 대해 반응하여 전기적 흥분을 보이는 세포를 얘기하게 되고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외부 자극,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 이건 평형 상태입니다. 안전기, 휴지기의 뉴런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휴지기 뉴런이 외부에서 자극, 지금 여기는 뭐 이렇게 어떤 핀으로 찌르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뭐 현미경 사진을 보여줬듯이 이제 화학적인 형태로 이제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극에 의해서 지금 여기 흥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흥분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게 되는데요. 지금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나중에 이제 PPT로 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지금 외부는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 아까 얘기했듯이 표면은 이제 플러스고 이제 안쪽은 50에서 60에서 90 밀리 볼트만큼의 전이가 낮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전이를 띄고 있는데 그것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지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어졌습니다. 지금 붉게 표시된 부분들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집어진 형태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그 정보가 전달되는 곳이 계속해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뒤집어지게 되는데 자 보면은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냥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70 밀리 볼트만큼이 안쪽이 더 낮다라고 그러니까 70 밀리 볼트만큼 안쪽이 외부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나트륨 채널과 칼륨 채널이 있는데 그 나트륨 채널과 칼륨 채널이 흥분 상태에서 열리면서 지금 여기 활동 전위를 이제 생성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휴지기에서는 바깥쪽에 플러스 안쪽에 마이너스의 형태를 띄던 전위가 활동 전위에서는 여기에 뒤집어지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전기 신호가 혹은 전위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활동 전위라고 한다. 혹은 이제 뭐 바이오 포텐셜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것을 얘기한다 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 도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요. 흥분에 의한 활동 전위는 신체 내 전기장을 형성한다. 지금 여기 보면 전위를 형성하니까 그리고 이게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게 되면 전기장을 형성하게 되고 따라서 신체는 전기장이 형성되는 물체로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전기장이 형성되는 물체로 신체를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기기들을 통해서 혹은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전기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신호 자체가 극히 미약한 신호이고 굉장히 작은, 아까 얘기했듯이 밀리볼트나 마이크로볼트의 신호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잡음이 많습니다. 잡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또 뭐냐면 원래 신호 자체도 굉장히 작아요. 원래 신호 자체도 굉장히 작은데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저항 혹은 임피던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에 부착을 해서 그나마 작은 신호를 또 임피던스 때문에 그 어트니어신 된 신호를 측정하게 되면 너무너무 작겠죠. 거기다 잡음까지 들어가 있으면 그 신호 자체가 신뢰하지 못하는 신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호 자체를 증폭해줄 신호 크기를 키워줄 신호 증폭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고요. 신호를 증폭할 때에 있어서는 노이즈가 증폭되는 정도와 원래 신호가 증폭된 정도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노이즈도 같이 증폭되기 때문에 노이즈 부분을 제거하는 필터도 설계하는 필터 설계에 대한 것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전위 측정 혹은 전압 측정과 관련된 것인데요. 생체의 모든 활동은 인체의 특정 부위에서 전위의 형태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이때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압 혹은 전위를 측정하는 방법은 전압계를 쓰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겠죠. 그러면 가장 쉽게는 사람을 전압계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이제 앞으로 살펴볼텐데 자 자유전자는 금속내에 다량 존재하나 생체내에는 존재할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첫번째 이유입니다. 자유전자는 금속내에는 존재합니다. 근데 생체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건데 전류가 생성되고 전류가 흐르는 건데 그 전류 자체가 자유전자에 의한 전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번째 특수한 경우고요. 자 두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무엇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냐 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온입니다. 이온은 생체내에 다량 존재하나 금속내에는 존재할 수 없다. 자 물론 이것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생체내에는 이온들의 이동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하면 자 금속에는 자유전자가 다량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근데 생체에는 자유전자는 없습니다. 자 금속이온은 이온이 생체내에 다량 존재합니다. 대신 금속에는 이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생체에 대해서 이온들의 이동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들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전위 혹은 생체 전위인 바이오포텐셜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혹은 특수한 방법이 취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것들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기 시스템에서는 자유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는 건데 이제 뭐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고 생체전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특수한 전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전위 측정을 위한. 그래서 이온에 의한 전류를 자유전자에 의한 전류로 변환해주는 변환기가 필요한데 이온에 의한 전류를 자유전자에 의한 전류로 변환해주는 변환기가 필요합니다. 생체 신호에 의한 전류를 다시 말하면 외부 측정기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전류로 변환해주는 변환기. 자 그 변환기를 우리가 바이오포텐셜 일렉트로드 혹은 생체전극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체전위를 계측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제 화학적 기법을 이용한 전극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자 이제 생체전극이라고 하면은 이제 생체전위 측정을 위하여 측정 부위에 부착하는 금속 전극을 말한다 라고 얘기가 되고요. 그 이제 그 생체전극에 이제 뭐 쓰이는 것들을 이제 총 세 가지를 알아볼 텐데 첫 번째가 이제 전극 전해질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인체 내 전류는 뭐 이온의 형태로 이제 전달되기 때문에 이제 전해질과 그 다음에 전극 전해질의 경계면을 통해서 이제 측정 장치의 전극으로 흐른다. 자 다시 보면 자 전해질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전해질에 이제 그 금속 전극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질과 전극 전해질의 경계면을 통해서 측정 장치의 전극으로 흐른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속 전극과 전해질 용액 간에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류 입자를 교환한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전해질이 있는 거고 전해질과 이제 피부가 맞닿아 있고 자 피부와 전해질 그리고 지금 이제 전극이 맞닿아 있으면 전극과 전해질의 경계면이 있겠죠. 경계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면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류 입자를 교환한 형태로 이제 그 전기 신호가 옮겨진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인터페이스 부분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중전화층이 생긴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문제이고요. 자 이중전화층이 생긴다는 얘기는 자 여기 써있는 것처럼 반전지 전의를 형성한다 라는 얘기로 쓰이게 되는데요. 사실 반전지 전의 같은 경우는 들어본 사람보다는 안 들어본 사람이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전지 전의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치 않는 전의를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정의는 이렇습니다. 반전지 전의의 간략한 전의는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 원하지 않는 전의처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극을 그러니까 전극 전해질 인터페이스 형태의 전극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생체에서 나오는 전의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한 거죠. 근데 그 전위 그러니까 생체에서 나오는 전위에다가 지금 여기 이중전화층 때문에 생기는 전위가 더해지는 형태로 되게 되면 이만큼의 에러가 혹은 오차가 더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지금 전위가 추가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쓰는 많이 쓰는 게 전극 피부 인터페이스입니다. 생체의 피부. 그러니까 우리 몸의 피부는 이제 부도체입니다. 부도체고 생체를 전기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생체 내부를 계측하고자 할 때에는 피부 저항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해질인 개를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혹시 이제 초음파를 찍어본 사람들은 그 초음파를 찍기 위해서 그 뭐 복부 초음파를 찍게 되면 이제 복부에다가 이제 그 개를 갖다가 문질러서 바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개를 바른 위에 이제 센서를 부착을 시켜서 측정을 하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이이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렉트로드와 이제 두피를 갖다가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그 두피 자체가 이제 부도체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를 갖다가 이제 연결시켜주는 지금 전해질을 갖다가 겔의 형태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젤의 형태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은과 염화은 전극인데요. 자 결론적으로는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전극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은과 은, 염화은 전극인데 은에 염화은을 갖다가 도금하여 제작한 전극입니다. 자 어느 경계면에서도 공통의 이온이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는 전위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생겨서 이제 이중 전하층이 생긴다는 게 문제였는데 여기는 어떤 경계면에서도 공통의 이온이 존재한다. 플라스와 플라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이온이 존재하게 되므로 자 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전지 전위가 적고 몸이 만약에 측정한 동안에 몸이 움직이게 되어도 그것에 의한 자금이 적어서 생체 신호 측정에 좋고 그래서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자 이거의 단점은 당연히 은이니까 비싸다는 거겠죠. 그런데 의료 장치들, 의료 계측 장치들이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비싸더라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 장치들이 다른 어떤 전자기기들보다 비싼 이유가 은이나 금 같은 경우, 금 같은 고급 귀금속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첫날 수업인데도 좀 이렇게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진도를 많이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고요. 자 뭐 한번 들어서 이해가 잘 안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두 번 정도는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제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SNS를 이용하기보다는 모두 다 같이 볼 수 있게 이 클래스의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면 제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강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불편한 게 질문을 하는 거일텐데요. 질문을 할 때 좀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일단은 비대면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이 클래스의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